스마트 해법 영어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해법 영어 송영옥입니다. 벌써 5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5월은 사실 가정의 달이다 보니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 마음이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또 날씨가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비도 왔다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우리 학부모님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도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제 곧 6월이면 1학기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고 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 작년에 이어 또다시 마스크와 사투를 벌일 우리 아이들의 건강 또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새로운 계절 이 무더위를 앞두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여름을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는 지난달에 이어서 해법이 만드는 우리 아이 영어천재 제 3탄 어휘를 지휘하라 입니다. 이 주제를 베이스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를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그 부분들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스마트 헤법 영어에 이 어휘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의 주제처럼 어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지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헤법 영어만의 어휘 학습법도 오늘 공개합니다. 먼저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 수업을 잠깐 보러 갈까요?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사회 수업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영화 너무나 잘 아시죠? 영화 기생충을 베이스로 사회 수업 시간에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구성 초기에 가재가 데칼코마니였단다 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난리가 났었어요. 눈빛이 흔들리면서 가재? 내가 아는 그 랍스터 가재? 이렇게 아이들이 그 가재 말씀하시는 거냐고 선생님한테 반문하는 시간들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득권, 차등, 평론, 위화감, 양분 등등등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자 아이들이 질문하고 선생님은 이 단어들을 설명하느라고 수업 진도가 제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수업이고 또 주제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수업이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중학교 아이들의 역사 수업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선 중기에 그 학자들인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이런 것들 우리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들으면서 예전 학창시절 역사 공부하셨던 것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얘기 속에 있는 반정, 붕당, 예송, 사림, 분화, 황국 이런 한자어들을 들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붕당이 아니라 멘붕이 왔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해대니까 선생님에게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고등학교 2학년 사회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단어들을 설명하느라 사실 진도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한자어들을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 사실 역사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있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와 모르는 단어들로 인해 역사 시간 자체가 재미없고 지루한 과목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들이 계속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는 한자어가 등장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중학교 영어수업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어수업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영어수업 활동지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어요. 영어니까 당연히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이 표시한 단어 한번 볼까요? 먼저 베이비시러, 그리고 캐셜, 로이어, 그리고 커머셜 같은 단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캐셜, 그리고 베이비시터, 커머셜 이런 단어는 영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외래어처럼 영어를 그냥 한국말처럼 사용하는 단어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 단어를 모른다고 표시했을까요? 바로 이 영어 단어의 한글 뜻 때문입니다. 베이비시터는 보모, 캐션은 출납원, 그리고 커머셜은 상업광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한글 뜻 자체를 이해 못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또 해석도 불가능하고 선생님이 말해준 단어조차도 모르겠어서 필기를 못하는 아주 우픈 상황들이 교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책 읽는 것도 어려워하고 싫어하고요. 분명히 다 읽었는데 선생님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읽다 보면 앞에 내용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도돌이표처럼 앞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돌아가고 무한 반복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긴 글 읽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짧은 글이라고 쉬울까요? 짧은 글, 짧은 문장조차도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 중에는요.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현상들도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지난달 4월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에서 제가 문법은 마법이다라는 주제 안에서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를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언어의 기본 구조는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언어가 동일합니다.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각각의 레터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단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짧은 문장, 긴 문장들이 모여서 paragraph, 문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writing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언어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 문장, 문단, 글로 확장하고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 보셨던 여러 학급 클래스의 수업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의미를 가진 저 단어,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다음 단계로 확장하고 진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학습 진행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자는 읽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단어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해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이 문해력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수업의 차례처럼 붕당, 가재 이런 단어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다음 글을 이해하고 확장해서 무언가 내가 파악하는 능력 자체를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문해력은요. 단순히 학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안에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학년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 아이들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선생님들이 글로 공유하고 공지해야 되는 정보의 양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글로 공유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아이들 긴 글, 줄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세 줄 이상 되면 읽지 않아요. 혹여나 긴 글 내가 읽더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읽다 보니 전달자의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에는요.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무언가 공지할 때는 한 번에 세 줄 이상 쓰지 않고 그냥 아예 카드 뉴스나 이미지 형태로 자료를 따로 작업해서 공유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글에 익숙하지 않고 이미지나 영상이 훨씬 더 편한 요즘 아이들인데요. 아예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조사가 있습니다. EBS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2,40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평가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40%에 가까운 38%의 아이들이 초등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하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중학교 3학년인데 그 3학년의 학습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을 가진 아이들이 전체의 40%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사실 더 만만치 않죠. 학교 내심부터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까지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고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수능, 학부모님들도 수능 봤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국어영역, 모국어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2외국어인 영어는 또 어떨까요? 영어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우리 긴 독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죠. 실제 이 지문 안에 들어있는 영어 단어 개수가 700개에서 800개 정도입니다. 이런 지문들을 총 45문항을 70분 제한시간 안에 아이들이 풀어야 해요. 단어부터 걸리면 어떨까요? 그 지문을 읽어 내려가고 이해하고 시간 안에 답을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 예로 2020년 7월에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도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면서 3일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자들이 사흘 연휴라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한글 4를 숫자 4로 적어서 사흘이라고 기자를 작성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작성해야 되는 기자들이 만들어낸 오류이다 보니 더 좀 논란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 놀라웠던 건 댓글로 사람들이 사흘과 나흘 개념들을 헷갈려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정확하게 다녀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사건들,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업 10곳 중에 6곳에 입사한 젊은 세대의 국어 능력이 굉장히 낮고 좀 부족하다라는 EBS의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그 얘기 아세요? 대한민국은 문맥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률 같은 경우는 글자를 아는 기본 문맥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실질 문맥률이라고 해서 단순히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맥률도 실질 문맥률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OECD 국가 평균의 대한민국의 문맥률은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하고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상황들이 그것의 반증인 것 같아요. 또한 EBS에서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무내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때 테스트 문제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는 글들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처방할 때 처방 전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혹은 KTX 요금 할인 제도 같은 것들을 문제로 주고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평균 점수가 54점이었대요. 결국 성인의 절반은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는 글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학생도 또 성인까지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무내력이 부족하고 무내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언어라던가 사고력 부족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내력을 키워야 하고요. 앞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수업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내력은 학습을 이어가는 도구이면서 학습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내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의미를 가진 또 언어 구조의 가장 기본인 단어 단어를 이해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글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영어에서의 단어, words 그리고 vocabulary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단어와 어휘 이 두 가지 단어를 앞서 계속 혼용해서 썼는데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좀 정리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words는요. 자립성을 가진 말을 말합니다. 우리 영어에서의 단어는요. 팔품사부터 스타트 하잖아요. 이렇게 자립성을 갖고 있는 말들을 우린 전부 다 단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휘, vocabulary 같은 경우는 이 단어들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범위나 범주 안에서 단어들을 모아놓은 그룹군을 어휘라고 표현을 해요. 실내로 화면 하단에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띄웠어요. 수요, 공급, 가격 탄력성, 지불용의 가격 등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이 단어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 분야 어휘. 너무나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어는 어휘에 속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vocabulary, 어휘라는 개념은 단어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단어를 많이 알면 단어력이 풍부해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휘력이 풍부해요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알고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글을 읽고 책을 읽을 때 빠르게 주제를 파악하고 문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휘, 단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단어는 여러 가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의 4대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어휘는 spoken vocabulary라고 해서 구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읽고 쓸 때는 사실 글, 텍스트로 전달이 되다 보니 written vocabulary라고 해서 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글로 쓰고 작성할 때는 문법에 최대한 맞추다 보니 좀 딱딱하다라고 문어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spoken vocabulary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사용하다 보니 조금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도 뜻만 통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약간 가벼운, 가볍게 느껴지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휘라는 거죠.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어휘를 많이 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어마하게 많은 단어, 어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 국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글 단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51만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고 많이 쓰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110만 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죠. 영어는 또 어떨까요? 영어도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영어 사전은 영어 단어 개수는 30만 3천 개 정도인데요. 실제 많이 쓰는 단어는 45만 개에서 75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언어 연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거의 90만 개까지 영어 단어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곧 100만 개를 돌파할 거다. 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요즘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용어로 쓰다 보니 현지 영어와 만나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중국어에서는 칭글리시 그리고 인도에서는 힌두어와 융합된 힝글리시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플리시 같이 여러 신조어들이 생기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수많은 단어 어휘들을 물리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외우고 활용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휘 학습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어휘의 단계입니다. 어휘의 단계 중에 맨 첫 번째 단계는요. 쉽게 일상어 단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는 빈번하게 활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단어들을 말해요. 2단계의 어휘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베케블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어가 2단계부터 스타트하는데요. 실제로 학교 학습이나 교과서 안에 꼭 알아야 된 필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단어들을 모르면 앞서 보셨던 수업의 예시처럼 아이들의 학습이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고 또한 어휘력을 풍부하게 키우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어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실 더 확장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같은 경우는요. 특정 분야의 전문 어휘들인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때 과학과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지질, 천문학,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활용하지는 않지만 학습을 위해서 또 그 과정에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꼭 학습을 해야 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3단계 단어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학습 도구어입니다. 이렇게 3단계 기준으로 일상어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학습 도구어들은 집중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어휘 학습을 해야 되는지 유치, 초등, 저학년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 영어를 거의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사실 거의 파닉스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단계에서는 우리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각각의 영어 레터들의 소리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파닉스라고 하죠. 규칙적인 이 소리들을 조합해서 읽는 훈련도 하고 파닉스 학습은 그래서 말 그대로 디코딩,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학년 아이들이 자주 만나는 이 파닉스 단계 이야기체계는요.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사이트 월드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읽는 리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사이트 월드는 말 그대로 보자마자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단어군입니다.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이 프리퀸시 월드 중에 일부로 실제 파닉스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있다 보니 말 그대로 인지를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파닉스 단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의 규칙만 학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소리소리 규칙을 알아서 조합해서 읽었는데 이 사이트 월드는 그 규칙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읽지 못하는 단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영어 학습의 초기 단계임에도 좌절하고 하기 싫어지고 영어라는 과목조차도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닉스 단계에서 파닉스의 규칙과 함께 사이트 월드를 학습해 놓는다면 파닉스 학습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이 사이트 월드를 통해서 파닉스 단계의 리딩에서 우리 아이들이 플루언시와 컨프레이션 능력도 계속적으로 키우고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학년을 올려서 이제 우리 초등 고학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학습 도구어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고 익히고 집중해서 어휘력도 기르고 영어 실력도 올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만나죠. 영어를 처음 만나는 3학년부터 초등, 중등, 고등 전체 영어 교육과정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어휘 개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정도 단어는 꼭 이 단계에서 하세요 라고 초등 때 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초등 800 단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어의 학습 도구어처럼 이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00 단어 학습하는 시점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이 단어들을 스펠링 하나하나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외우고 뜻도 외우고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예문을 통해서도 학습하는 말 그대로 학습하고 습득하는 과정들을 가져야 합니다. 중등 과정은 어떨까요? 초등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등 과정에서 꼭 학습해야 된다고 하는 권장 어휘의 개수는 1800개인데요. 중학교 과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앞서 보셨던 초등의 800 단어와 함께 중등의 1800 단어까지 총 2600개의 단어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하지만 이 2600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면 고등과 수능으로 연결되는 학습도 우리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가장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이 기본 단어를 스타트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등과정에 전문 교과나 선택 교과에 해당하는 추가 400여 단어까지 합쳐서 총 3000개의 단어가 우리 전체 영어 교육과정의 기본 제시 권장 어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 이 어휘들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스펠링까지 다 외우고 뜻도 외우고 여기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도 습득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present라는 단어는 우리 선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선물 외에도 현재라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프리젠팅하는 발표하고 제시하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들도 파악하고 어떻게 문장 안에서 쓰이는지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기본,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휘는 단어는 모든 영역의 가장 기본이고 아이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고 이것들이 새로운 단어와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가 왜 수거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단어의 목적과 기능과 상황에 맞춰서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를 안다면 진정하게 내가 이 단어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 아이가 하나의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단어를 진정하게 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휘를 학습을 하고 나면 앞서 제가 여러 가지 현재 학업에서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문해력, 영어에서의 리터러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글은 의미를 가진 단어부터 스타트하잖아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쉽게 글의 문맥도 파악하고 주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합니다.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들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굉장히 논리적인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것들의 아주 적절한 반응과 다양한 어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 또한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건 당연한 근거죠. 왜? 모든 영역의 언어는 기본이니까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 학업 성취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휘력,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베이스로 우리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어떻게 어휘학습을 멋지게 지휘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학습을 하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어휘학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스마트 해법 영어의 시스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는 HB 스마터라는 태블릿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휘를 베이스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재미있게 듣고 따라 말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입력하고 이렇게 학습한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교재를 통해서 실력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의 코칭 안에서 이루어져서 스마트 해법 영어의 시스템 베이스의 코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능력인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해 갑니다. 이 자기 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은 천재 교육, 교과서 1등 출판사자 여기에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해법 영어의 20년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우리 아이들이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교재 안에서 어휘를 기본으로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언어의 4대 영역과 파닉스, 그리고 문법, 학교 내신까지 총 8가지 영역에 걸쳐서 아이들의 실력을 꼼꼼하게 커리큘럼 안에서 쌓아갑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거의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다 보니 기초 영어 학습 습관과 이해도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 2단계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HB 스마트 안에 학습을 보시면 파닉스 음가들을 소리 하나하나 연습하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단어로 확장해서 단어 학습까지 그리고 자주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이츠 월드를 포함한 하이 프리퀀시 월드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 스토리까지 녹여서 스토리 안에서도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는 파닉스 학습과 스토리, 문장을 읽으면서 영어 학습을 위한 기초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게 스마트 해법 영어의 초등 저학년 과정이고요.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학교에서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책인 탑스토리북이라는 이야기 책 안에서 기본적인 어휘와 중등 과정의 문형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형들을 내 안에 입력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영역별 학습을 통해 영역별 기초 실력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시기를 갖게 돼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 아이들은 필수 800단어 학습을 시작하는데요. 스마트 보카라고 해서 HB 스마트 안에 있는 재미있는 액티비티로 단어 학습을 시작하고 또 다양한 문법이나 내신, 회화, 독해 등등등 나에게 필요한 영역들을 내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시작하면서 중학교를 올라가기 위한 영역별 기본기를 완성해갑니다.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요. 대입, 수능을 보기 위한 영역별 기본기 완성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까지 수능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중등 과정 그리고 고등 과정의 필수 권장 어휘들을 동일하게 스마트 안에서 재미있게 학습하면서 어휘 학습을 함은 물론이고요. 각종 교재들, 독해, 문법, 회화 여러 가지 영역별을 초등에 이어서 계속 심화하고 확장하면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아갑니다. 특히나 중등 과정에 있어서는 영어로서의 언어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으로서의 영어도 학습을 해야겠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신과 영어 실력을 꼭꼭 잡아가고 그 근간에는 어휘 학습 교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해법 영어는요.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 HMH사의 천권의 원서를 활용한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자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또 난이도별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해법 영어 교재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단어, 어휘, 또 정보성, 문학성, 문형들 또 수려한 작가들의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나면서 배경 지식도 꼼꼼하게 채우고 이를 통한 지식의 확장도 가능한 게 스마트 해법 영어의 다북스인데요. 스마트 해법 영어의 다북스는 미국 그레이드로 K29 연계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한 권씩 충분히 책을 읽는 습관도 형성하게 됩니다. 천 권의 도서를 스마트 해법 영어 교재와 연계해서 가장 쉬운 레벨은 15개의 아주 쉬운 책부터 한 권에 3,800개 단어가 넘는 아주 수준 높은 도서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낮은 레벨과 우리 아이들 높은 레벨까지 스마트 해법 영어의 모든 교재랑 연계해서 꼼꼼하게 정독, 다독 채워서 밸런스드 리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낮은 레벨은 스토리와 이야기 중심에서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주제도 다양해지고 글밥도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 어휘들과 문장들을 만나면서 배경 지식까지 꼼꼼하게 채워갑니다. 이 다북스는 온라인 학습이라서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는 순차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EFL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 그냥 영어책을 읽고 끝내면 안 돼요. 책 읽기 전에 프리 리딩이라고 사전 학습, 비포 리딩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흥미도 혹은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도 미리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말 그대로 다독,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마련합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애프터 리딩, 독후 활동을 통해서 학습했던 단어도 점검하고 내가 학습한 이 도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이런 순차적인 독후 활동, 사전 학습, 이 읽기 활동은 온라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북 리포트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실제 책을 펴고 연필 들고 아이들이 단어도 적어보고 또 문장도 따라 써보고 구조도 확인하고 내가 느낀 점, 알게 된 점들을 작성해 보면서 학습했던 도서들을 실제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하는 과정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해법 영어의 어휘학습에 대해서 만나 보셨는데요. 스마트 해법의 이 다양한 어휘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리터러시 능력, 문해력도 향상하고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우며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 온택트 시대 새로운 교육을 선도하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수강생이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HB 스마터 그리고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커리큘럼 안에 있는 다양한 교재들 중등 내신 대비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 앞서 만나셨던 온라인 영어 원서 도서관 다북수를 통해서 배경 지식도 꼼꼼하게 쌓고 집에서도 만나는 HB 홈스터디, 숙제 앱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마트 해법 영어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구독, 검색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해법이 만드는 우리아이 영어천재 제 3탄 어휘를 지휘하라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학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어휘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지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해법 영어와 함께 아이들이 열심히 영어 학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